선생님이 MBC에 방송 촬영 갔어. 작가가 나한테 선생님 어떡하죠? 오늘 너무 정신이 없으실 거에서 왜요? 이랬더니 쇼챔 날이래.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? 이렇게 하고 딱 이제 그 스튜디오에 올라갔는데 아이돌 애들이 완전 짧나? 그래서 내가 지나갔는데 아이돌 애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. 그러니까 내가 지나만 가면 인사를 그렇게 잘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지나갔는데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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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룹들의 탐각 인사 있잖아. 그래서 작가님이 나한테 선생님 너무 정신없이 진짜 죄송해요. 이러는 거에서 너무 좋아요. 내가 언제 그 아이돌들 인사를 그렇게 받아보겠어.